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결혼 유튜버 만이라고 합니다. 아 나 요즘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도 좀 약간 쑥스럽단 말이야. 내가 연애결혼 얘기를 하고 있진 하지만 결혼을 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연애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아 시발 내가 약을 팔고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최대한 좀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게 그래서 일반적인 연애결혼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게 본질 보내는 약간 곁가지 같은 부분으로 설명을 한다면 저는 좀 약간 본질적인 부분으로 심플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이런 쪽에 컨텐츠를 조금씩 얘기를 하는게 잘 팔려서 하다보니까 나 역시도 연애 유튜버들의 그런 글들을 요즘 들어서 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저건 무슨 개소리야 싶어서 한 번씩 들어갔다면 지금은 그냥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서 음 저건 개소리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내가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약간 비판적으로 항상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내용이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 그게 뭐였냐면 오늘 할 주제야. 사랑한다면 간헐적으로 괴롭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저거 시X 무슨 개소리지? 그래서 이거다 싶어하고 계속 봤는데 내가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간헐적으로 사랑하면 괴롭혀야 된다는 포인트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들에게 언지를 주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한 10초쯤 생각했나? 이렇게 1초, 2초, 3초, 10초쯤 생각해보니까 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약한 남자, 약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인생에 밀당이라는 게 필요하냐? 뭐 연애 유튜버들은 밀당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 강조하는데 사실 나는 밀당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반대로 여자 쪽에서 나한테 밀당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좀 오래 관찰하고 이렇게 만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좀 이게 편하게 알아가 보자. 알아가 보자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그걸 썸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여자가 이렇게 좀 알아가 보자라는 이 단계에서 밀당을 들어온다. 어, 이거 뭐지? 라고 내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음... 바로, 바로 로스커드. 기분 나빠. 30대 돼가지고 뭔가 이 여자 내 간보는 것 같으면 되게 짜증이 난단 말이야. 저는 바로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여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알아가 보고 있는 단계인데 그냥 서로 알아가 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로 보통 남자랑 여자랑은 시간이 지나서 좋은 관계로 남기가 쉽지는 않지만서도 근데 뭐 모르잖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고백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앤 것 같다. 난 그냥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여자는 왜 이게 좀 이렇게 썸을 오래 탄다고 느끼는가 봐.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느끼는 여자들도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자들한테는 그런 뭔가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런 뭔가 썸의 기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통용이 되겠지. 뭐 시간차 공격 이런 거에서 유튜버들을 보면 이제 연예 유튜버들은 별거 아닌 거에 필살기 같이 막 이름 붙이잖아. 뭐 피클로대망 마광광사로처럼 별거 아닌 건데 뭐 이렇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니 뭐 이렇게 이상한 기술을 막 붙잖아. 하여튼 여튼간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분명히 그런 밀당이 기술 같은 것들이 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안 통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내 관점에서 뭔가 인간관계라는 걸 그냥 꾸준하게 계속 잘해주면 된다. 한길같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반추해보면 그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처음에 저한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딱 이게 적응이 되면 되게 편하대. 왜? 나는 항상 이 새끼는 항상 사고를 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내에서만 사고를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야. 그냥 쭉 똑같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했던 그런 뭔가 사랑을 안다면 간헐적으로 괴롭혀줘라 라고 얘기했던 그 이면에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란 동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서로 익숙해지면 그런 뭔가 편해졌다고 하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망각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은 동거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그쪽 같은 유럽 쪽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엄청난 저출산을 이미 겪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여자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오게 되거든요. 근데 유럽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겪었으니까 여자들이 돈 벌면 이렇게 결혼 안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오랜 시간 동안 졸과 타협을 통해가지고 남자들도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발전된 게 동거제도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시벨 파트너십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팍스 그리고 스웨덴은 일제는 말한 쌈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세타 공통점은 뭐냐면 뭐 이게 결혼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세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혼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서도 뭔가 이 관계를 파괴하고 싶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가서 아이씨 저같애도 못 사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 동네는 동거 같은 걸 십 몇 년씩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올리는 게 이런 것들이 약간 일반화 됐거든요. 동거 중에 그냥 애 낳아가지고 동거 형태로 계속 기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확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전에 뭐 어디였지 어떤 잡지에서 그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 지금 팍스로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이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팍스라는 제도가 뭐가 좋냐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뭔가 상대방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서로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에게 좀 더 이제 뭔가 잘해주게 된다는 것들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란 동물이 그렇고 남자든 그렇고 여자든 그렇고 이제 옆에 있으면 그 감사함에 대해서 뭔가 잊어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게 돼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남자 여자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일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일본 남자랑 한국 여자가 보면 엄청나게 이상적인 커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뭐 보편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본 여자의 특성이라는 게 한국 남자의 특성이랑 또 이게 잘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 보면 이게 파국이 어떤 식으로 온 경우가 맞냐면 한국 남자는 우리는 한국 여자 조련에 익숙해지잖아. 근데 뭔가 이제 일본이랑 그런 거 다 서포트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 여자나 일본 남자 일본 여자들은 남자랑 자기랑 이미 계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약간 모신다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슬람까지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이렇게 잘 받들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남자들도 이게 항상 이제 노예 짓 하다가 이게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 보인 거야. 그래서 일본 여자한테 뭔가 좀 약간 못댓게 우는 거 있잖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기된 정기적금처럼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네네 이렇게 도와줘서 상가상가 웃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되게 유행했던 게 그거지만 황혼 이혼 그래서 남편이 술 처먹고 개알이 지금 그걸 다 적어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는 날에 그 퇴직금 다 털리고 이혼하는 게 그랬거든. 그걸 꾸역꾸 참는 게 그게 약간 그 일본인들 니혼진들의 그런 무성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 한국 남자들도 일본 여자들 좋다고 만났는데 맨 처음에 한국 남자는 괜히 마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잘해주는 것들에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망각하고 이제 그 지 X대로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게 이게 마지막에 싸다게 맞고 이제 박살나는 그런 커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간이 깔려있던 것들이 방금 전 말했던 것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망각하는 데서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 영상들을 보고 느꼈던 게 그래 사랑한다면 일부러 뭐 간할 적으로 X같이 굴 필요는 없단 말이야. X같이 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특히 그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뭔가 편안함을 느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그런 뭔가 고마움에 대해서 뭔가 망각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결혼과 동거제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이게 궁금해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 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뭔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을 거의 망각하게 된 경우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어 저 사람이 날 위해서 고생하지 라는 걸 뻔히 알지만서도 그것보다 아 이건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뭔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들. 근데 지금 와서 나도 내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나한테도 정말 잘해줬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나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당연하게 느낀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면 그냥 좆같이 해라. 가끔씩 좆같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 번씩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오래됐다면 분명히 편해졌을 거래 말이야. 그러면 편해졌다면 분명히 연애 초창기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 고맙고 감동받았을 일들도 뭔가 무감해졌을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뭔가 좀 당연하게 되게 되고 그게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혼하고 나면 더 격하게 싸우게 되는 그 임혜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동거제도 같은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쌓이고 쌓이면 보통 이런 관계는 한쪽이 조금 약간 균형 잡혔다기보다는 한쪽이 좀 더 심한 경우가 많거든. 인간관계에는 싫든 좋든 그런 갑을 관계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덜 간절한 사람들이 조금 더 못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좆같이 한 번씩 굴자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통간에 오늘 연애 유튜브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옆에 지금 오래된 관계된 여자분들이 남자친구와 여신과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해보면 많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있을 때 잘해줘. 결국에는 있을 때 한 번 더 안아주고 아이고 오 마이 걸 오 마이 호스팬드 이러면서 좀 더 이뻐주고 그리고 뜨밤도 보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우 그럼... 아까 potassium